XSFM입니다. I, D, W, K 2019년 1월의 미나문구는 어제에 이어 신년정국의 키워드들을 해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9년 1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네. 김민하 씨 잠시 후에 만나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떠드는 저희는 XSFM의 유승윤 책임 프로듀서하고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사실 그리고 정권 중반의 연초는 사실 이런저런 예측들이 난무하잖아요. 이 정권의 하반기는 어떠할 것이다, 어떠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늙은 분들 나와가지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네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이상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디터가 얘기해준 그것도 있고요. 절반이 넘어서기 직전쯤부터 언론들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대기자급에서 한 번쯤 꺼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은 레임덕. 그 단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그전 정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예견 가능했던 건데요. 4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 시점의 40%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언론이 없었거든요. 네. 그동안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리고 한국의 기자들은 어디다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높은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 같은 걸 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죠. 네. 여튼간에 오늘은 어제 나왔던 손혜원 의원 이야기보다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나문구 시간에요.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을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국내산 말고기의 맛과 영향이 그대로 담긴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네. 에어비타 설맞이 할인. 더스트제로2와 카 에어스톤에 한해서 지금 만원씩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어비타가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철이네요. 철날에 그냥 지나치게 허전해서 할인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은품들은 다 받으셨을까요? 지금 발송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방에 하나하나마다 다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게 작은 공기청정기잖아요. 거실에는 샤오미 넣고 안방에 이거 하나 넣고 애방에 이거 하나 넣고 옷방에 이거 하나 넣고 근데 막 또 할인해. 그럼 또 산 다음에 백남준 기법으로 막 쌓아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집은 멸균실. 먼지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지자체도 있고 우리 옆집 디젤차도 있고 내 휘발유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공장도 있고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도 있고 밑에서 담배 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제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를 안 해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요. 부디 예전보다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1년 내내 창문을 닫아두고 계시진 않기를 바라요. 네. 그건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식힌 다음에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리뷰 코너에 글 올려주신 실제로 먼지를 측정해가면서 물건을 쓰시는 그런 자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할인하고 있고요. 설날에.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 문구 네. 이름이 많아서 민하 문구가 이번 주가 좀 깁니다. 다시 김민하 시사 아저씨입니다. 네. 시사 아저씨.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서영교 의원은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개인 비위 관련해서 세 번째 걸렸는데 2번이 제일 큽니다. 최초에는 친인척 채용 관련된 게 있었는데 이게 무혐의가 떴고요. 그리고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으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2번은 좀 빼박이 힘든 상황입니다. 잘 몰랐는데 국회 파견 판사라는 게 있대요. 판사가 국회 가서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박판규 변호사님한테 그게 왜 문제인가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주 못된 거더라고요. 네. 그 서기호 전 의원님도 어디 라디오 나와서 아주 비분만한 관계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법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법원 파견 판사. 그러니까 국회 파견 판사. 국회 파견 검사들은 왜 안 없어지나. 아무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국회와 사법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 여러 좋은 활동들도 하시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서영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무슨 지인인지 당원인지 뭐 있대요. 그 사람 아들이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이른바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정도가 심하면 강제추행이든지 강제추행 미수든지 이런 게 걸리고 좀 덜 하면 공연음란이 걸린대요. 이 죄목이. 그런데 지금 이게 재판에 강제추행 미수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그거 말고 공연음란이 좀 적용해달라. 이게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 파견 판사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드러났느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라는 대단하신 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법농단 한참 지금 검찰이 제일 신나 있는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를 하면서 임종원 전 차장이 쉽게 말하면 불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한 내용이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의원 및 전 의원들이. 지금 현직 의원은 서영교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재판 관련해서 무슨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임종원 전 차장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해당 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 대가로 쉽게 얘기하면 상고법원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원래 애초에 사법농단의 애초에 시작인. 우리가 쉬쉬하고 이랬어서 그렇지. 양승태 대법원은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줘. 이거 뭐 이거 저 공연 음란제 낮춰주는 거? 이거 뭘 못해줘. 다 들어줘. 그리고 하나만 다운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제가 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딱 법감정에 매우 안 좋게 보일 정도로 의리를 잘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의리의 정치인? 즉 이제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 내가 해줄게. 내가 너가 아들 하나 못해줘.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위험하신 분이구만 이거. 네. 혼났으면 좋겠다. 네. 서영교 의원님은 위험하다. 위험한 분. 아 물론 뭐 전병헌 2군영 노철로 해도 위험한데요. 네. 그건 지금 기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하드려고 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전병헌 전 의원은 위험하죠. 게임을 잘해요. 위험해요. 코스프레도 잘하고. 네. 아무튼 간에 이 네 명을 딱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건데 다만 이제 서영교 의원의 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서 강제추행 미수가 적용이 돼서 그게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강제추행 미수로. 다만 이제 벌금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별거 500만 원 나왔다는데. 네. 서영교 의원은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지 않았지만 만났다고 해도 내가 청탁한 대로 안 되지 않았냐? 사실 만나지 않았다도 아닙니다. 첫째 기억이 안 남.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왜냐하면 거기로 물러나면 인정하는 거라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기억이 안 남. 둘째 내가 그날 일정을 보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났다는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정이 없더라. 법정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조사를 가고 재판에 갈 때 이제 내세울 논리를 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바지를 내린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정신병의 어떤 증상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내가 그 부분을 봐서 사실 그걸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긴 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나의 생각이 들렸다. 네. 텔레파시로 날아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생각은 했는데 판사는 안 만났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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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부수세력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선혜원 의원권에 비하면. 말 안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까면 자기들이 얼마나 내상을 심하게 입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현대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 이훈현 노철레가 되게 좋은 상징이 되는 게 노철레 전 의원은 처음에 친박연대로 데뷔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가장 로열 친박 중에 한 명이고 이훈현 의원은 통영고성인데 이 사람은 바른정당 복당파입니다. 레인지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껴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상징해 주는 거라고 봐요. 가장 센 친박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복당파가 여기 껴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훈현 노철레가 이 두 전 의원의 경우에 재판민원을 예를 들면 서용교 의원은 본인이 불러왔고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러면 좀 더 질이 안 좋... 아니다. 모르겠다. 이건 제가 판단 안 할게요. 아무튼 이것도 질이 꽤 안 좋습니다. 이러면. 네. 그럼 중간에 누가 한 사람 있다는 거죠. 중간에 한 사람이 재판... 국회 파견 판사랑 이훈현 노철레를 연결해 준 법사위원에 하나 껴있다는 거죠. 중간에.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이 몇 명 더 걸려 넘어집니다. 이러면. 네. 그런데 임종원이 머리가 좋은 것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안 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추가 기소 내용이 없으니까. 임종원은 사후 가이드가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이 안 볼 건 확실하게 안 불어요. 네. 그래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거 누구냐 밝혀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논리가 되게 칼 같은 것이 아니 딱 생각해봐라. 20대 전반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이라고. 그중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찾기가 어렵습니까? 권성동, 여상규, 김진태, 정가빈, 오신환, 주강독, 윤상직 중 하나예요. 혹은 다수거나. 아. 벌써 명단을 뽑아오셨군요.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20대 전반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몇 명들이 화려하네요. 거긴 또. 그렇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 법사위에서 현직 의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또 누가 걸리고 또 복잡해지고 이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야당은 지금 이 서용규 의원권을 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못 건드려요. 그리고 홍일표 의원님이라고 또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홍 무슨 표들이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나 한겨레들은 홍일표 의원 때문에 야당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법원 행정처들이 작성한 문건에 홍일표 의원의 재판 민원 제기 내용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또 했다고 그러고 엄청 난리였는데. 즉 서용규 잡자고 홍일표 같이 홍일표를 물속으로 집어넣은 상황은 아닌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렇죠. 또 내로남불. 그런데 또 자기들이 또 할 때는 또 내로남불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생가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론이 뭐 여론 압박이 커지거나 이러면 신용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뭐. 그렇죠. 뭐 못할 것 같니? 이러면서 하자. 뭐 이래놓고. 윤리위정도 소집할 수 있다. 네. 하자. 이상한 조건을 걸겠죠. 그렇죠. 문준영도 하자라든지. 그런 거 걸겠죠. 뭐. 선혜원 국정조사. 네. 그런 거 걸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서용규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이유를 홍일표 의원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사법농단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당은 특히 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해야 되고. 그렇죠. 대법관은 탄핵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법농단 문제는 사실 또 이런 또 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촛불 시위와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또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왜 안 쓰고 싶어 하는지 알겠네요. 네. 그건 표 받을 일 있는 사람이 나 하는 데 토익이죠.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뭘. 그냥 하면 되지. 뭐 국민의 주로만 명령. 하면 되지 뭘.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가뭄튼 간에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 같은 이런 사건을 사실 또 위야무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를 뭐 때려친다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주긴 했는데 사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원내수석 부대표가 중요한 직책이긴 한데 그걸 때려치는 게 그렇게 큰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어떤 징계의 수준에 이르는 뭐 그런 일인가 의문이란 말이죠. 아지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심하게 나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하게 가야 되겠느냐. 그렇죠. 저쪽 봐주자고 해서 이쪽도 같이 봐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 봐주고 싶으면 봐줘도 되는데 그러자면 지금 사법농단 적폐소가 아주 어려워진다. 서영교 하나 봐주자고. 여론에 호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걸 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당 의원들이. 분위기상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자꾸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서영교 이거는 이제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파견 판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파견 판사가 그러세요 하고 사실은 안 받아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임종원 등등은 상고법원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받아준 거 아니냐. 그게 사실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가 문제냐면 법원 행정처가 아직도 사실 그대로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전략을 짜는 곳인데 법원을 위한. 거기에서 그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당이 움츠러들고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전에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비슷한 청탁이나 뭐 물어라도 본 거 있으면 준비해서 협박해야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치죠. 그러면 법원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는 그대로 판사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판사는 국회 나가서 로비할 거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계속. 소형 교환권이 그런 뇌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호한 대처가 또 단호하다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안 좋아하는 단어 버레이드. 단호. 저는 이걸 계속 인터넷에 뭘 쓰고 하면서 안 좋아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옹호. 옹호. 안 좋아요. 옹호. 옹호. 뭐만 하면 옹호했다. 옹호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본인이 죽고 싶은 거 아니야 다행이네. 옹호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단호랑 같이 가세요. 와 옹호. 아무튼 이제 서형 교환 문제는 그렇게 본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옹호는 세로로 쓰면 O, O, O로 읽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옹호가 글자가 생겨먹은 게 아주 이게. 옛날에 그거 같죠? 뭐지? 호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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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호옹이. 호옹이 뒤집어 온 이거 보네. 옹호는 O, O, O로 읽히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써보십시오. 호옹이. O,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우리 또 뮤지션. 여기 이 회사는 다 뮤지션 아닙니까 또. 전 아닙니다. 그래요? 뮤지션들의. 제가 학교에 같이 다닌 후배 중에 뮤지션이 있어요. 우리 또 수원 출신의. 수원 영덕고등학교 출신의. 우리 여기 계신 저분이 뭐죠? 민정수석님인가요? 그분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아, 정말요? 네. 우리 후배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이름이 호옹이에요. 호옹이 파이팅. 네. 아무튼. 호옹이 빼고 모든 옹호는 다 죽어라. 네.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그냥 옹호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음에 신재민 씨인데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인 신재민 씨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무슨 폭로를 하고 그 폭로가 야 그거 뭐 저 인기 학원 강사 되려고 한 거냐 그거?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나의 진정성을 그러면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이 사건. 이 사건도 사실 고약하죠. 네. 그 뭐냐.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하기로 여당이 받아줬는데도 지금 안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는 손혜원 특감방 김태우 신재민 다트커메라란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냥 봐야 되니까 일이니까 보잖아요. 보고 있다가 아무 사고 없이 본단 말이에요. 뉴스를 너무 보니까 보다가 god의 육아일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태우 씨는 재민이의 목욕을 담당했었어요. 뉴스 오래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재민이. 김태우를 보면서 god 생각은 했어요 내가. 그리고 잘 때는 안데니 씨가 재웠어요. 여튼 재민이를. 근데 그 재민군이 신신진 몰라 내가. 그 재민군이 성인 돼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튼 재민이와 김태우는 god다. 저보다 한 수준 높은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껏해야 김태우가 조국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저보다 한 개 더 나가서. 저 대단하네. XSFM입니다. PERFECT 25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올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더 나아가서 야 저 대단합니다. 여튼 세상 겸허하게 겸허한 자세로 신재민과 김재우 네. 아무튼 간에 이때 신재민 씨가 폭로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획재정부가 원래는 과거에는 공사였지만 지금은 민영화되어 있는 KTNG 네. 한국담배인상공사 네. 거기 사장 교체를 검토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자기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MBC에다 몰래 제보를 했다. 그리고 제보자 색출 등등의 어떤 문제가 막 불거져서 자기가 안 들켰는데 안 들켰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워서 퇴직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 얘기는 이제 폭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말에 바이백의 개념이 나오죠. 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쳐서 그러면 국채를 조기상환할 것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 사람이 국채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국고과인가? 국고과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국채를 조기상환할 것을 즉 빚을 빨리 갚자. 네. 이게 바이백인데 그걸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의 바이백은 또 이것의 개념과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거 머리 엄청 아프니까 네. 일단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검색해보는 사람의 테크트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요? 바이백을 검색한 다음에 국채를 검색한 다음에 적자국채를 검색한 다음에 모든 걸 포기하죠.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개 방송 때. 알았어. 국채가 뭐냐고요. 일단. 아무튼 그러려고 했는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야 지금 적자국채를 발행을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빚을 더 내야지. 왜 빚을 갚는다 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쫑코를 줬다. 즉 사무관과 부총리의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우스운 게 아니 KTNG 사장 교체를 하진 않았지만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봤으면 그거는 뭐 폭로할 수도 있지. 뭐 양심에 찔리면. 네. 이거는 뭐 외압이니까 폭로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국채를 내느냐 마느냐. 바이백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순전히 정세판단에 의한 결론이잖아. 판단이잖아. 판단. 판단이 잘못됐다고 폭로를 내?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묘지는 그거 아니었나요? 내년에 우리가 빚을 많이 갚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빚을 과장시켰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도는 어쨌든 2017년도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짠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한 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남은 채무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17년 말에 빚을 갚아버리면 2017년 예산에서 나오는 채무비율이 국가 채무비율이 줄어든다. 네.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약간 돈을 좀 쓰는 기조이고 정부가 돈 쓰는 게 당연히 불황이 오고 이러면 당연히 정부가 돈을 써야죠. 돈을 쓰는 기조고 앞으로 돈 쓸 일이 소득주도 성장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고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럼 아마 채무비율은 늘어날 거다. 채무비율 늘어날 건데 그러면 2017년에 빚을 갚아버려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채무비율은 줄었는데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채무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이러한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인 2017년에 채무비율을 줄이는 것에 반대한 거다. 오히려 채무비율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논쟁 과정에서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맞느냐를 두고 추가적인 논쟁이 있고 이랬던 건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바이백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은 원래 예고를 했었는데 취소했기 때문에 이때 국채시장이 잠깐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기사 막 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은 김동연 부총리가 하라고 시켰지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를 보도자료를 써갖고 엠바고 한 시간 걸고 뿌렸는데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전화가 가서 보도자료 뿌린 거 빨리 취소해라.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랬다라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폭로할 거리인지 아니면 문제가 뭔지 한번 따져봐야죠. 일단 KTNG 사장 교체 이거는 그 문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문건 내용은 사실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정부가 사장을 교체할 수는 없다로 그 대목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체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교체할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면 기업은행 지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스튜어트십을 발동해? 네. 일종의 사장을 견제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의사를 약간 그런 쪽에 약간 이 KTNG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에 사회의사를 갖다가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외부 출신 CEO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KTNG의 투명성 제고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사장 교체하는 방법을 쓴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옹호를 해보죠. 아 옹호.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서정훈 PD하고 같이 KT 황창규 회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얘기를 자세히 드렸었는데. 아 그거 좋은 얘기죠. 네. 이 양반 말이나 지가 아니라 그러지 사실상 낙하산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은총을 받아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에 공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에 그렇게 해서 내려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못 건드린다고 해서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걸 정부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 사람 계속 사장에 있으면 계속 이상한 짓만 할 텐데. 막 그 맘대로 정리하고 하고 이럴 텐데. 이런 걱정도 있고. 10년 동안 사장 공채 공모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장, 회장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응모를 안 한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한 공기업이나 예전 공기업이었던 회사들의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부채의식을 어느 정도 지금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가 옹호 논리고. 사실은 결론은 김민하 씨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KT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다 계속 정권에서 꽂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거 누가 꽂으면 당연히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 라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내부 어떤 사내 정치에서 피해를 보고 밀려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 지금 사장 낙하산 꽂은 거야. 이거 이명박 라인에 해갖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얘기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꽂혀진 사람들은 보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나쁜 짓을 합니다. 비리를 저질러든지 뒤를 봐주든지 청탁을 들어주든지 그런 걸 해요. 그러면 그걸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검찰에 막 투서를 합니다. 청와대 투서를 하고 막 투서를 해요. 그러면 야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검찰에 수사를 합니다. 검찰에 수사를 해갖고 혐의가 잡히면 그러면 그건 사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이게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스토리가 안 돼서든지 뭐든지 검찰이 기소를 못한다. 그럼 또 사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ktng가 웃긴 게 지금 백 모시기 사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린 게 몇 개가 있어요. 무슨 혐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중에 하나는 무혐의 난 것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ktng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내부 출신이에요. 내부 출신인데 또 영남대를 졸업했습니다. 영남대를 졸업해서 박근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백 모시기 사장 전에 민모시기 사장이거든요. 이 민모시기 사장은 또 이명박 사람이래요. 그런데 민모시기 사장이랑 백 모시기 사장이 사내에서 한 편이에요. 그럼 이명박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명박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박근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가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있는 적폐 사장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ktng의 지금 내부의 비주류들이 지금의 백 모시기 사장이 저 정치권이랑 해먹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주류가 된 사람들이 또 동네방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생각을 안 하기도 뭐하고 바꾸자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문건의 내용은 제가 볼 땐 예민한 내용이 굉장히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맞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제 그렇고 국채 문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빚을 갚자라는 논리는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이거든요. 세금이 2017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2016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세금이 이상하게 많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참 웃긴 건데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는 예산이 빵꾸가 났습니다. 그렇죠. 왜 빵꾸 났냐면 이명박 정권이 우리는 이렇게 성장률을 이빠이 굉장히 매우 매우 성장을 잘해갖고 올해 한 3% 성장할 거야. 3% 아니지. 그때는 3%가 아니라 더 높은 숫자.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높은 숫자의 성장률을 할 거야. 이 성장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이만큼 들어올 것이고 그 법인세 들어온 규모를 갖고 예산을 짜자. 그런데 성장을 그만큼 안 했단 말이에요. 성장률을 과도하게 계산한 거죠. 실수로 과대에 추계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예산을 추경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추경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언동 경제석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명박 정권이 너무 뻥튀기를 해서 이거는 지금 추경을 안이할 수가 없고 다음 예산에서는 세입을 적게 잡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적게 잡아요. 실제로 그 다음 해. 그리고 계속 기재부대에 2013년도에 펑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수가 많이 거쳐서 남는 게 좋은 거지 세금이 많이 거칠 거야라고 한 다음에 펑크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자 그러면 욕먹느니. 그렇게 돼서 보수적으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14년, 2014년 지나고 나니까 세금이 당연히 애초에 우리는 조금 거칠 거야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 거야를 기준으로 놓고 100만 원 지출 계획을 짰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죠. 통장에 쌓여가고 돈이. 분명히 내가 이달에 150만 원 벌 거 아는데 이달에는 50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하고 가계부를 써. 그럼 부자가 된 기분은 분명히 와. 이게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아저씨 얘기는. 세금이 많이 거쳤다, 덜 거쳤다의 기준은 세금이 얼마 거칠 거라는 예상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뀌면 똑같은 세금도 덜 거친 걸로 보일 수 있고 더 거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내가 200만 원이나 벌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200만 원 벌었다가 그럼 우리는 100만 원이 남으니까 아예 100만 원 갖고 뭐 할까? 컴퓨터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라 경제라는 건 그게 아니라 돈을 거둔 만큼 제일 좋은 예산은 거둔 만큼 그대로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경제라는 것은 돈을 써야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당연히 예산이 거친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 써야 우리가 또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면 소득주도 성장, 분배 가면 분배 강화 이런 걸로 우리한테 어쨌든 그 예산의 혜택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계속 국고에 돈만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그러면 오히려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쓸 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이른바 재정건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아끼는 게 좋아. 돈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경제위기 같은 것도 오고 참 힘들 수 있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런 어떤 논리들이 지배해왔는데 관료사회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 그런 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쓰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논쟁 자체가 청와대하고의 어떤 논쟁 자체가 거기서 그 판단의 차이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 청와대는 야 니네가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해서 지금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니네가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이 소득주도 성장 전부이기 때문에 돈을 더 쓸 것이야. 그래서 돈을 더 땡겨와 이게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짚을 게 적자국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막 쓸 수 있는 이런 쌈짓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채를 누가 사야지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적자국채 발행을 털고 이제 적자국채 발행 이게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그 국채를 그렇게 이제 국채 발행한 국채의 그 뭐야. 실패. 안 쉬워. 자칫도 빚을 많이 낸 다음에 빚을 많이 낸 다음에 그 빚을 낸 거를 가지고 써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면 나머지 그 빚 낸 돈은 추경에 쓸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이제 세 개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정산하고 남은 돈이 세 개 잉여금이에요. 세금을 개를 해봤더니 잉여가 있더라. 그래서 세 개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에 쓰고 빚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뭐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야 추경하자고 하는데 재원 말은 어디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늘 국회에서 문제가 돼요.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러실 줄 알고 이미 세 개 잉여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작년에 장사가 잘 돼서. 우리가 추가로 돈을 꾸거나 추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결산하고 남은 돈 갖고 지금 추경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김동연 부총리가 돈을 더 땡겨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남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죠. 이건 추경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 꼼수라면 꼼수입니다. 이게 꼼수라면 꼼수.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 편성을 할 때 정직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려면 예를 들면 얼마는 어느 해산 예비비 편성하지만 어떤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 돼. 이렇게 전공법으로 접근하면 제일 좋겠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얘기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꼼수라면 꼼수고 어떤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신대민 사무관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어떤 세계에서는 납득을 못하는 일이 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폭로한 양반의 선의를 봐드리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일 수는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보다 얼마나 더 행시 패스하시고 저보다 엄청나게 잘나가시는 분인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신재민 씨고. 그다음은 김태우네요. G.O.D의 김태우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 소속이셨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특감 하셨다는 분인데 원래는 검찰 수사관 6급 수사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건설업자의 무슨 뇌물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경찰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대 복귀 됐거든요. 검찰로 돌아가 너는. 개인 비위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이렇게 원대 복귀 된 거는. 내가 잘못해서는 아니야. 그런 이유가 아니라 친문 핵심 무려 핵심인 우용근의 뒤를 내가 캐갖고 우용근 전 국회사무총장의 뒤를 내가 캐갖고 지금은 대사시죠. 어디 대사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대사이신 분의 뒤를 캐갖고 내가 잘린 거야. 역시 친문 핵심은 다르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서특비를 하고 조선일보가. 난리 나고. 난리 난리. 그러면서 김태우 씨가 계속 얘기하죠. 이 정권은 과거 정권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나쁜 짓은 다 했다. 내로난불이다. 네.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 완전 내로난불이다. 그래도 착한 척한다. 어저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조국의 사병이었다 거의. 그렇죠. 이게 조선일보로 터뜨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조국을 위하여 이러고 술 먹었다고. 그런데 그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라고.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건배사 할 때 우리 특감반은 건배사 할 때 선창자가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들은 민정아 사랑해 이렇게 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 무근이요이죠. 애매한 게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주 자극적인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취해서 한두 번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청와대 특감반은 조국의 무슨 팬클럽인 건지 그건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노리는 효과는 있는 거죠. 조국을 겨냥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면서. 뒤풀릴 때 뭔가 건배사라도 할 걸 그랬어요. 이런 폭로를 쭉 이어가는데 대단한 것은 이게 원맨쇼라는 겁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거 한참 보도 나올 때. 김태우 씨의 발언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김태우 씨가 제공하는 문건이 증거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김태우 씨에게 제공한 문건이.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한 김태우 씨의 평가가 이게 내로남불이고 어쩌고가. 또 해설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은 저는 이 김태우 검찰총권은 궁금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저 보수 세력이 최대한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놨는데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인 3사역입니다. 모노로그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근거를 자기가 제시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실토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입니다. 결국.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주장한 사건별로 뭐는 윗선의 보호가 됐고 뭐는 보호가 안 됐고 뭐는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검찰이 내사했는데 얘기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씨가 그래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걸로 꺼내고 그러면 또 따져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 또는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 이런 거를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아라비안 나이트다. 장기적으로요. 이 사람이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마스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얼평을 하고 있어요? 얼평. 마스크는 뭐. 그래서 보수 세력의 대응.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한 방에 세상 다시 없는 위인이 됐습니다. 신재민, 김태우. 네. 이 사람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피켓 나와요. 네. 보수 세력이 막 이를 갈고 칼을 갈아요. 막 와 신재민한테 막 조롱하고 이러다니 사람이 목숨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니들 두고 보자. 네. 공익 제보자 보호하라 뭐 나오고. 네. 공익 제보자를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데 아무튼. 공익 제보자 보호하라 나오고. 그래도 공익 제보자를 언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일을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이렇게 탄압하네. 내로남부리다.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만해라 제발 이제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신재민 김태우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이 여당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이 두 사람들의 의도를 세게 공격하는 걸로 처음에 방향을 잡았었어요. 신재민 특히 신재민 세무관의 경우에는 처음에 유튜브 폭로할 때 뒤에 무슨 뭐죠. 학원 광고를 하는 바람에. 스폰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학원 인기 강사가 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 한다 이걸 하는 바람에. 이게 전형적인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내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구나. 그리고 증거도 있다. 봐라. 네가 뒤에 광고 붙였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걸로 내가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 해석이네요. 아 그래요? 네. 동의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상황을 오해한 거일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게 실체가 뭔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중시해놓고 이제 그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의도 싸움으로 가면 저들은 뭐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사관 문제도 사실 이 건별로 해명하고 이런 게 진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가장 사건의 실체를 알기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서 특감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해 준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으셔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쭉 와갖고 특감반들이 쭉 와가지고 죄의 뭘 보고한다. 막 보고를 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몰아가지고 그중에 얘기가 되는 거는 윗선에 보고를 하고 얘기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얘기가 안 된다 싶은 거는 야 이런 거는 하지마. 짤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 거다. 그런데 김태우 사관은 자기가 그렇게 다 보고한 것을 가지고 윗선까지 다 보고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실제로 업무 프로세트상의 윗선에 보고가 된 거를 다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김태우 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가 해명이 되잖아요. 이게 클리어하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주는데 저 집중해 줬으면. 처음에 꽤 집중해 주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씨로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뭐냐 이전에 비위를 저질렀던 이전 정부의 정보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매우 적은 인원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직권남용 안 하나 이런 거 살펴보고 이 정도다 우리 실수 안 하나 그냥 우리 단돌이 하고 이런 일입니다 정도를 얘기하다가 물론 여기에도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에서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해명하는 데 시간을 다 쓸 수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 하시더라고. 여튼간에 그런데 거기서 접근을 해야 김태우 씨가 하는 얘기가 좀 공허하지 않나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이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친문 뭐 핵심 뭐 이런 게 있다 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면 평상시에 행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지. 민정수석 씨 그거 왜 하냐 해야지. 그걸 했다는 이유로 잘렸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얘기해준 대로 그럼 실제로 한 일 뭐냐. 뭘 알아봤냐. 그렇죠. 까놔도 되지 않았냐. 네. 그리고 했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네. 그런데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다. 조국의 사조직이다. 그로 지금 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약간 문제가 있다. 왜요? 내가 늘 싫었다. 이거예요? 아니 자꾸 이런 해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약간 레토릭 위주로 그다음에 이런 프레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의도가 아니고 실제 내용을 다루는 위대한 방송이 또 여기에 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 전에. 그런 내용을 다루는 위대한 방송이 여기 있다. 거기서 그런 내용을 다룬 사람은 나다. 그렇죠. 모두죠. 김태우 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모두죠. 저기도 있고 뭐지? 저 일본의 충격에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다룬 건 나다. 내가 위대하다. 오늘은 접니다. 그렇죠. 오늘은 점데. 내일은 또 다른 분이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 봅시다. 일단은 강원련의 채용비리가 제가 왜 아깝냐면요. 아깝다고 말하지 말까? 왜 자꾸 눈에 밟히냐면요. 도매급으로 한 번에 너무 여러 명의 목이 날아갈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피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보다는 저는 강원련의 채용비리 사건이 아까웠던 이유가 김성태 대표가 너무 웃겨서. 우리 귀여운 김성태 자주 볼 뻔했는데 이제 원내대포도 바뀌고. 여튼 그 건을 넘기고 지금 보수 세력이 올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갈 것들을 세팅하는 중이다. 그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내로남불 얘기나 해라. 그리고 선의가 만들어낸 어떤 약자들의 희생을 얘기해라. 그렇죠. 그 주제들입니다. 이거는 고대로 설 민심, 설 시사 이야기에 반영될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고통스럽네요.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김민하 시사 아저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호 퍼펙트 25 금주의 의사소통 네. 잠시 의사소통을 하고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 씨께서 말이죠. 타미플루 처방받은 처방전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나는 20대인데 독감에 걸렸다. 호피무늬 옷 입은 여자가 하는 말은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요. 새겨들으라고 그 옷을 입으신 거야. 비정규인이.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자라에 가서 그 옷을 찾았어요. 그 옷 자기 취향저격이라고 바로 자라로 달려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솔직히 오버로울은요. 사실 자주 나오는 템도 아니고 그런 디자인이면 제가 입진 않습니다만 취향인 사람들한테는 필구각이죠. 그렇죠. 그 위에 청자켓 하나만 걸쳐도 그런데 그걸 딱 찍어서 올렸어요. 저희 XFM도 태그를 하고 윤희나 비정규인도 태그를 하고 이 옷을 찾았다고 딱 올리셨는데 밑에 어떤 분이 댓글로 윤희나 비정규인이시죠? 방송 잘 들었어요. 라고 댓글을 하신 거예요. 옷만 봐도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호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쿠니 켄지씨가 기계식 키보드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 빨리 갔네요. 고향으로 돌아온 키보드를 직장에서 유익하게 잘 쓰겠습니다. 한글 각인데 있죠. 그죠. 500회차가 되든 100회차가 되든 다음 공개방송 때는 저도 행사장에서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방송 이어가 주세요. 저기요 요시쿠니 켄지씨 그 첫 해면요 14년을 둬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더한다면 정말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익명을 요구하신 어떤 분이 지난주 300일회를 듣고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KBN의 오늘 방송 안내 문자를 받고 출근해서 KT 직원이죠. 사내방송 안내가 문자까지 와요. 뭐... 나는 지금 방송 녹음 일정도 윤샘이라는데 똑바로 얘기 안 해줘가지고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데 KBN의 오늘 방송 안내 문자를 받고 출근해서 회사 TV에 틀어져 있는 회사 TV에 틀어져 있는 KBN 방송을 들으며 업무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업무를 해야죠. 그래도 요즘은 방송 시간도 변경되고 꼭 봐야 한다고 하지는 않아서 좋습니다. PD 수첩을 남편과 함께 받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웃던 남편은 어느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 남편 회사에서 배운 거니까요. 아... 신랑은 삼성.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 두 분 모두는 황찬규 최고, 혹은 뭐... 제드래곤 최고, 뭐 이런... 그렇죠. 머리띠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 사실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요파 씨의 사연도 자주 남겨주시는 분인데 저희가... 기구한 회사를 다니고 계셨군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요? 탈락이 많이 되셔도... 아, 그렇죠.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그 사연분이 탈락했던 사람이지? 이러면서 어, 어떻게 KT 다닌대? 우리는 슬퍼해 주겠죠, 대신. 슬퍼해 드릴게요. 네. 안에서 잘 싸워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그곳은 아기 싫다 302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잘 틀리는 교양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리더와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